포커스온 포커스온 그 다음에서 해봐 포커스온 Enjoy Every Moment 약별을 마무리 못하고 너무 아시다양 제목 바꿨어야 하는데 Enjoy Every Moment으로 이거 몰라 많이해 몰랐어 엄청 어려운 멘트도 아니네 아니 근데 올라와 하면 하얘잖아 왜냐면 수장 사람은 하얘 시퍼도 아니예요 하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제 우리가 사운드 앞에서 어 아 상적 없을 때 의 말만 하나가 되어 아 무엇이 끌고 뭐 전세 월쇄요 머리가 그냥 뭐 앞으로 받으자는 거기서 볼까 하니 뽑아서 올 Tax 자 우리가 생각도 잘야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추려 가지고 우리 장으로 있으시하게 closer 아 저 아 진짜 아 아 오늘 하루가 되게 5 아 아 아 아 아 그 오전 시작이라고 10시 안사 되니까 수업 마다 미국에서 10시간 이상 안 잡았다 아 아 제가 10시간 12시 13시간 지금 이렇게 하죠 아예 정말 전 전 이제 새벽 1시 그 스킬이 되니까 이제 새벽 1시 쯤에 잤는데 그 익숙해진 상황에서 아침 6시 쯤 일어났어야 되니까 난 우리 아저씨 주의 구호 5면 다가 진짜의 음원서 되 drug 아니다 좀 아예 희케어 따라서 압기 파아 근데 저희 케어를 쓸던 티셔츠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 보다 대알 다 뿐 아니다 웹 압니다 아 아우 이 저어 차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 아 아 으 아 지금 Idaho 하다 반응이 가피자 하긴 뭐 하는 또 무적 요즘 취향 시는 4장 삭이약 뭐 맛있게 되살아 좀 좀 더 어 어 어 아우 뭐가 진정한 거 이거 아 또 왜 형 형도 샴페인 좀 딸 거 안 사람이야 5 뭘까 들어요 하고 뭐야 뭐가 지적 되게 잘생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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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작했어 샴페인 크리스탄 아 진짜 띠질을 못 챙겨 먹었거든 또 이런거 있을때문에 아 너무 풍기는데 대륙해 뭐 뭐야 아 너무 풍긴다는데 기포에 어쨌든 아이고 피자 말자 어 피자 너너너로 온모 우선은 여기가 따로 왜 그래야 니가 들어가라 그래야 어 예 일단은 저의 암시 피샤 우리의 남가 더 짠 우리 아미분들 아 아니 원래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다 내가 내가 물었는데 홈빈 2번 딴 노래 아 3에 2번 딴 거품이 많아서 랍몬이 다 중고랑 한 번 볼까요? 뭐 한 거 봐, 이거 밖에 안 나와 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샴페는 마셨는데 마지막에 함박을 때리더라고요 샴페이 진짜 힘들어 나는 오늘 되게 괜찮네 이러면서 마시다가 마지막에 누가 업버크서 달려줄 듯한 기분? 제가 환자? 내가 한 명이가 막 잠잔바리를 받아가 저한테 들어가자 저한테 들어가자 그거를 켈린이 진짜 턱으로 느꼈어요 저 형의 팔이 굉장히 궁금하다 멋있다 네, 샴페이 일단은 과실을 잘 안 먹어 아주 맛있어 우리가 샴페이 한 것은 이게 반잔에서 이게 비싸면 조금 더 10시 10비싸면 70 완전 싹 싸라 좀 80 그게 뭔데 예 잔을 따르는 아 잔을 이렇게 예 이거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재미래지 않고 재미래지 않고 재미래지 않고 제가 월 아니지 아 저게 잘하고 대단하오 야 뭐 내 마음을 닿아주네 왜 어떻게 마음을 닿아 어 어 근데 이거 멤버들한테 세영이 형은 없는데? 땡큐 아 이거 너무 많이 따라서 너무 많이 따라서 난 기분 좋아 아 나 진짜 자 이제 다 따라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대상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멀리서든 이제 가까이서든 야 벌써 3명만 넘었어 그 가장 지켜봐 우리 아미 끊겨 엄청 끊겨 아미 아미 오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오늘 우리 AMA에 와중 우리 아미 여러분들때문에 니가 사랑해 오늘의 동거사 아미를 위하여 거기에 감사 자 아미 하자 좋아 자 이제 섭자에 아미 야 이거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아 흥겨워 근데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잘하겠잖아 이게 다 저장이 되는 건가? 자강성으로 빠졌어요? 간만에 아미 대학에서 이게 좀 어 이거 왜 맛있냐?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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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비싼 죽이 좋아 야 여기 정보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앞뒤야 괜찮네 아무튼 봐라 바람은 좀 괜찮았던 거 아니야? 나도 나도 알겠어 사실 이게 현장에서 이 한성때문에 앞에서 뭐라 하냐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한 1-4초 정도 뒤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러나 싶으면 이제 이거 딜레이 때문에 그러죠 딜레이 내가 말하는데 이게 내 귀를 안 들어가지고 1초 뒤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뭐지? 그 방송국에 앵콜이나 막 이런 것도 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헷갈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음속 거리가 이제 음속을 넘어가면 이제 푸업이 딜레이가 됐어 야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안 겪고 오면 몰라 나도 몰랐거든 와 진짜 일단 비교했잖아 난 확실히 관계의 이사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 난 진짜 너무 신기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아까 진짜 하더라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거 해도 되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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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어 랑 날라 야 야 뭐 어플고 아수 치워 운과 오랜 landsca 아esa 분그 이제 마스스 박수 자서 더 못 소울선 일 관련된 지금 뭐 으 으 아해 그 뭐지 아무 말 진짜 많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지금 상세계 에 있어 얻어 이어가 많이 됩니까 지내안 아 그 외국사에 불쌍 또 룰가 타고 와 이거 누구 덕분에 받은 하니까 감이 거 아 어 아 아 아 또 한 번 주목하고 만에 포카 스틱 공부 안에서 너무 감사드리지 않으려면 너무 덕분에 이 피곤에 이기만 생각하는 분야에 제가 4년 전에 여기서 이제 뒤에 뭐 피자고 무서워 하는데 오늘은 기뻐서 시즌을 좋을 수 있을 정도로 4년 사회가 낭내역 랬어 우리 무대를 따라서 보고 대단한 진짜 이런거 잘 할 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이 예 예 아유 내겐 적다 원래 우리 뭐 왈트 시장 끝나고 미국에서 다 상대 일찍 되자 못했다 아 안 해줘야 돼지 뭐 아 진짜 어진대 아 그런데 미국 나에게 속이 아니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어 뭐 뭐 뭐 화가 왜 으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초칼할만 기념으로 초칼을 부채 한마음. 이게 초칼할만. 우리의 초칼할만. 피자가 생각보다 프레시가 맛있네. 이게 비자의 뼈가 좀 딱딱해. 떠요. 비자가 다 드시게 한국피자가. 한국피자가 맛있는데 너는 치킨 먹으든 뼈도 먹냐? 맞아. 그거 딱딱해. 치킨 뼈 먹지 않음. 좋으니까요 희망하고 그 흑뽑을 마셔요 목걸어 시 목표가 있기에 목표도 뼈로 먹는 거 아니야 그 영향력 영향을 살고야 살이 없대 얇은 사람이 근데 목표 먹어봤는데 진짜 먹을 거 없더라 옛날에 어 그 망인 것 소금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렇게 짜자 주질 잖아 4 어 아 그래 어 커플이었지 않았어 양아하면 무슨 얘기 하고 최애 팩을 택배 뭐 뭐 좀 혹은 주회의 기회다 1일 3 2 잊지손 얘글에 없다 퍼야 되요 자 Steven 쳐 가지고 요건 안 돼요 그래 1번을 차게 왜 나에게 bl 야 해 놀고요 2km 다 같이 뭐 날 아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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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아 펀툴 많이 이고 끼고가 뭐가 좀 해 승재가 정의 에 우리가 마스용 봤을 때에는 5일 예으로 해서 하고 우리 달려야 봄을 다 쓴 테라 그 자이들 3개가 생각해야 하라 하 그런데 아 찬양도 친구가 놀라구 이제 800만 입니다 와 한전과 아 네 오늘 차추 의종으로 하는것을 뭐 아 당국 중형 이 찬다 그 와 롯데 5 151 갈까 이제 그 나아가 깨 이렇게 되게 즐겁게 약을 막걸러 1호 아이사야 국어 2호 너무 보니까 차라리 와야 하여 아 그리고 촬영할 때가 바람 막 11층인데 가 1클리 고여 5심 방어 고개 또 그 2방 시작해서 아 아 아 아 옛날 이라에 바라 어렸땐 잔 양 또 3장 야 뭐 불러 왔어 그래서 뭐 뭐 이걸 옛날에 내 허리 그 노란 포크 아 더 터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너무 진짜 생크림 또 너무 행복해요 남은 거야 이 기분을 대화 시장에 말해야 돼 이러던 곳을 지식한다고 이거 우리가 하고 안 죽어내야 지금 없고 라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따오게 에이 하면서 일자리 나이잖아 콘서트 아 아 아 아 아 아 기대하도록 예 아 아 아 아 이런 느낌이예요 를 넘어 했지 왜 이렇게 일을 막아 봤을까 제가 말할 때 버터 하면서 올레지 못하고 주민 좀 이렇게 힘내서 하면 좀 힘들죠 아 상상의 소절을 하더라 아 아 으 확실히 그게 있는 거에요 내가 어 오랜만에 함성을 드리게 된다 약간 좀 기분이 이상 진짜 뭐예요 어떡하지 이거도 내가 이렇게 서서 점점 초콜렛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전부 다 음 노를 다지 안해 잘 거야 한 콘서트 시험에 이렇게 빨리 아우스 공원 아웃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아 좀 감정이 역할 많아서 이거 오늘이 에 일주일 나아지 이제 올리기도 하는 설레기도 1절에 왔다 예 나가면 소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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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연을 한 게 없어져요 학동은 그 왜 열리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뭔가 그 열리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단독 공연을 안 나요 근데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소파의 문자 진짜 이쁘게 되겠다 아 어색이 사오는 거 봤어 역시 실축하자 하세요 3 컨설트라 그 옆에서 그 위로 지나면 오래 어렸어 해고 와야 봐야 해 인연이 그 옆에서 여왕을 약간 기뻐 같은데 뭐 숙제 이끌어 근데 그게 야외 전혀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노래할 때는 나 좀 나타났어 스포 스포니까 얘기하는거 봐 나 뭐 우리 무언가 뭐 사람들이 궁금해 할만한 얘기가 있나 4 보석 3번 을 수상 소금을 진짜 열심히 하다 아 아 진짜 수업 소가 지절들 이것도 해가 안될 수도 있는 너도 해 그 수영화가 없애도 뭐 여기야 정국이 가 못했다 하는데 그 뒤에서 사람 저는 좀 봤어 다 뭘 얘기하는 날 날 남의 얘기할 때 혜영이 약속을 보고 뭐 나 보고 있는데 정국이야 이게 정국이야 그 때 보는데 얘가 앉아보자 나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정국이가 하면서 초알부터 랩피러브 떴어어 그래서 랩피러브 뭐냐면 이제 정리해라 그러니까 형이 너무 길게 했어요 야 남준이네 해야지 말아 한 거야 아무튼 너가 해라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사실 내가 이거 안 짜잖아 내가 사실 내가 좀 작게 썼다 그게 너무 그 뭐야 우리가 취해 나고 아니 근데 형이 확실히 미미를 전달해 줘야 하니까 맞아요 이해해 놓고 오리게 아니라 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해는 했지만 심장이 너무 쫄려가 주인이 기계해서 말아야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남준이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호우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태영이랑 동부가 언제 끝나가 정보해 여기서 이 멘트하다가 호우 이렇게 될까 나는 원래 남준에게서 중간 속 그 소감 준다고 고생 키우고 해서 땡큐 이러면서 하나의 끝난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들 아 이렇게 아 너무 힘들었어 아 내가 들었어 이렇지 자 이제 못한 것 좀 합시다 아 내가 우리 한번 해봐 생각하면 해봐 우리 집사로 쓰려는 데이 피고 하필 왜 아름휴 세 위드에 아 데이 스파 5월 아 지금 생각난다 아 이번에는 거까지 올라왔어 아 아 상하로가 그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자 그 책을 할게요 음 아 나 거기에서 이렇게 사이에 아아 나의 견이 라운드 태용 4 잘 이에 ia 풍량의 액틴도 좀 헬로 했어요 어떻게 가 아 앤 아 아 아 아 이 소울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뭐 아님 입구에 먹다보는 것 자실 알게 해서 요걸 를 쇼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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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한 거 에 아 으 너들이 수정만 중과 좋다 아 예 있어 더 여야 it 그 시트 거 보다 1 10 뭐 싸고 아소 아 이즈 바위가 미래가 미래와 으 전국이 돼 나 그 태형이 말하려고 어흑의 적비 2차 대답이 많이 붙잡게 아 아 어 아 아 자 생각하시죠 5 아 나는 그 것 아아고 다 모여서 1시의 하필 내가 얘기할 때 국제 스텝 어 고 예 아 그 으 으 되셨다 아 여러분 1200만 정도 더 좋은 경우에 3개 즐겁고 행복하고 정신없는 그런 하셨습니다 오니 키워드 올라오고 야 저자 재밌들어 스태프 아시 때 5시 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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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뭐래 바구는 뭐 찍은 수 built 그 터치 않는 아 으 아 돼서 뭐 예 구기 좀 더 불안한 그런 물이 우리 보면 엄청 엄청 웃으시고 그냥 그리고 자기 말 아 아 아 아 아 예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아 some 5 4 5 으 아 아 이게 아 이쁘게 생각한 내려 거蘇어 젤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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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다 아 으 괜찮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뭐 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시고 그냥 아 그냥 아 멤버들이 이 감정을 잘 전달해 주신 거예요 너무 좋네요 오늘 기념 좋아 얼 통을 많이 가졌어 지금 이트로 아 그 잠시 긴장해 긴장 풀려 가지고 배달가 저렴해서 끝나니까 긴장 풀라고 하네 다 많이 보고 올까 아 이게 그게 큰 거 같아 이게 뭐 시상식이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했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쉬바크로 팬들을 본다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 너무 큰 의미였잖아 이번에 미국 왔을 때 뭐 미국으로 온다 이런 것보다도 팬들을 본다는 게 의미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메인이야 와 그냥 한성원이었어 일단 그 이 대면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거의 2년만에 있대요 저희가 그 온 나하고 못 봤고 온 사실 활동할 때 못 봤고 못 봤지 못 봤지 못 봤지 온 것도 못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래미 이후로는 아니 근데 못 봤지 그래미도 못 봤지 아니 이게 나도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아 말이 안 말이야 아니 그래미 컷까지 했잖아 한국그래미 컷까지 했잖아 아니 이게 막 비속기더라구요 공룡이러워해 조상도 하가 와야 왜냐면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3년 이로워지 않으면 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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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거리 아우를 해 그래서 아우를 목술랑 장면의 단어 차가 인정 왜 대단한 보통 술자리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게 안되고 뺏들 월나 사실 2 6 3 4 4 4 4 4 4 원래 사실 이 둘, 이 셋 내가 그래서 4명 이상 같이 한 번 싫어해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었고 두세 팀 나머지 나는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저희가 하시는 얘기는 이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되게 근데 다들 뭐 어제도 공연, 대면 공연했던 사람들처럼 되게 잘하셨는데, 긴장감하고 아니 난 New Kids 언더플락 보면서 혹시 수상소가 뭐 수상소가 뭐였지? 이러면서 아, 그치? 4년 전 얘기하고 약간 그러고서 아, 근데 앵션소보다 아, 앵션소보다 진짜 크게 소름 돋긴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가 저거 콘서트 할 때 당시에 상상이 안 나는 거 같아 그치 이번에는 한 400명?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지 맞아, 난 소름 돋았어 사람들이 완전한 그 생각이 지금 미쳐진 거 같아 지금 여기가 내 기억이 똑같을 갈증이 엄청 심하니까 예, 오로지 우리만 포커스 때 있어 그러시면 한국이 있어 아, 예 한국이 이 생활에서도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안 좋더라 다들 안 좋더라 근데 이걸 이걸 우리가 아직도 안 보이는데 껐다 키는 게 맞아요 어떻게 좀 따로 또 따로 또 따로 또 따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다시 해도 터질 거 같아요 와이파이가 좀 개혜다 어, 뭐 하나 와, 와이파이 문제 안이 그냥 써보다 다 터진 거 같아 왜냐하면 들어와서 지금 거의 1,400명 지금 1,400명 저기 그 위에 우리 지금 우리가 산가? 보고 계십니까? 1,400명 와, 위에 우리가 잘해요 어 인수했잖아요 그 우리에서 이니까요, 하면 안 돼요 그 잘 좀 보세요 잘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지 지금 위협은 뭐라고 공개해서 1,400만 명을 동시에 스트리밍을 그거 수용할 수 있어 거가 세상에 전대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터질 수는 없대 그 사실에 무거운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어, 나 이제 우리가 회사를 보지 사랑하지 그리죠 아 또 거 싸워 아, 기용하고 훅들어 아, 교체 돌아갈게 아니, 특히 난 민희랑 나랑 제이홉은 이 회사 많이 사랑하잖아 아, 그럼 분명하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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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둘 해도 되는 맞아, 나머지는 둘 해도 돼, 사랑하고 나중에 알게 될 거 같고 나도 뭐 왜? 아, 나 이해했다 아니 야, 왜 그래 아, 프린세스 회사 더 사랑한다 이거야 너희들은 워낙 사랑하고 그치 그래도 이제 막 우린 막 불타오르잖 그치 나는 회사 진짜 사랑해 좋아 자, 아무튼 잠깐만 알게,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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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뭐야 이게 아무 airplanes 그게 정말 그 오늘 맛보기 95 대명공화에 해놨는데 너무 재밌었고 버스간만에 영어를 사람들 앞에 살라니까 진짜 рассказ 말하니 그래서 좀 제가 보너 때 벅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제 약간 이젠 양대한테 한국말로 수소건 하시면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일에 있고 말 거 있을 바이브 5 아는 뭐 지금 할수 뭐 사위로 그렇게 내어 아 네 아 아 아 예 네 썔라고요 땡큐럽이야 아예 아예 우두가 또 발석 쓰다 옷을 서라고 하고 나 여보 5 5 의 가사 때 바로 인가 아예 아칭 피곤해서 아예 우리가 마시고 스틸을 너무 오랜만에 공연동을 해 가지고 하는 싸우고 싶어 뭐냐 아무튼 뭐 철다 아사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 저의 그 아티스트 보기 이어 한국말로 오므를 우리 가스 어 이거를 미국 대비 4년만에 받을 줄은 상호 아 감자 여기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정말 뭐 어떻게 사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장 4년 전에 정말 대비 조차 무서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4년 만에 이 계산 우리의 가수자 아 이건 말할 때 4 아까도 그래서 아 3 아 그와 하다 더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кил여야 되는 이제는 수 없냐 너무 즐겁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번 노릇을 만 거야 흥이 124 흐리니까 도들이 퇴일을 시켜 그래야 그 자신물 보자 아 아 아 아 아 우세 저희의 음로 아 아 아 아 아 그 좀 에 나올 수도 있어 4 으 하고 앞서 봄 막할 것 같아요 남자란 사람이 머리를 지어서 봤어요 4 뭐 저희 도구 작성 중 게 멀쩍 우리 쟈 해고 사이 정해지어 없다 이어가 다 clam 있는데 아 알게네 뭐 뭐 astronaut 학생이라 날이 시작해야 outro 마지막까지 아무튼 여러분도 함께 로미니 쌓는 들을 봐야 이런 뜻을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아예 스테버 우리 뭐 이렇게 뭐 휴지 않아 같이 보는 걸 그러죠 바삭히고 왔으면 할 수 있으나 지금 말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하시나 이게 끝이 아니죠 5야 외출을 많이 나왔다 저걸 라이브 에서 뭐 아이가 나야 되겠다 너는 우리 마약한 것 보다 지금 2초만명의 이 아닌 분들이 지금 영상을 하나도 못봤어요 아 예 우리가 우리 빨리 끝나고 해야 될 걸 볼 수 있을까 마사고 안 돼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거라 주십니다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 카메라 뒤에 1500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 점수 우리 잘생물 그리고 이 번에 에 mijn 비서 아아야 치킨 아 아야 걸까요 뭐 왜 좋아한다고 오셨어 어 말고 그게 없었고 애가 써 오늘 아 예 곡이나 우리 사랑이 진한이 지 에 좋아요 진짜 약간 그런 애 지효가 되요 야 그 자체도 우리는 1번 일 너무 올빠iye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달랐어 이제 한 일주일 안 남았나요? 그쵸 이제 안 남았을 때 콘서트 그동안 저희 몸 관리하고 목 관리하면서 준비 열심히 저희가 오랜만에 약간 대면공원에서 살짝 얼텅이 있었지만 이번에 막 갔으니까 콘서트 때는 바로 그냥 오픈,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계단 한번 타? 아, 진짜 포커스 ON 보여드려줘 포커스 ON이 뭐예요? 집중으로 뭐 먹어야다가 초점을 막 초점으로 Q. F*** 아니, 포커스? 포커스, 포컬, 포컬 한다. 포커스止 포커스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자 잔입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자, 하면서 끝내주시죠 육영은 난 거, 난 거, 난 난 자, 포커스 난 뭐가 뭐, 뭐, 뭐 뭐, 뭐 할까? 뭐, 뭐, 다 한 것이지? 약간 뭐지? 뽑volt już 뽑volt 좀 뽑아서 뽑아 썼어 뽑아서 포커트 사실, 포카트가 웨인이니까 사실 글쎄 말하여 뭔가 저의 장세 먹자 인가 형이 많이 먹어서 우리 보다 많이 먹었어 좀 하다 오고 좋지 그만 하다 이제 나이스 나아 있을 수 있어 여기요 자 의미가 합니다 자 뭐 뭐 하고서 합시다 왜 이렇게 얻어서 보셨지 자 조가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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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레오! It's yours.